순천 서남사와 서대문 백년사, 신촌봉원사 등 태고종 전국 주요 사찰들도 일제히 동안거 수행을 마무리하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양주 청년사에서 겨울 안거를 회행한 스님을 격려하며 깨달음을 향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청년사의 동안거 해제일 표정을 담았습니다. 화두와 시름하며 밤낮으로 정진했던 겨울 한철 안거를 해제하는 날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향한 스님들의 정진에 감화된 불자들은 진심으로 삼배를 올립니다. 장엄한 불교의식으로 도량을 청정히 한 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법상에 올라 감로법문을 설합니다. 불기 2,567년 경기도 양주 태고종 청년사의 동안거 해제법회 상진 스님은 일념으로 수행에 몰두한 대중 스님들을 격려하며 부단히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님들은 기도로서 수행정진에 한껏 노력을 하시고 또 우리 신도님들의 가정이 늘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항상 함께 하시길 위해서 축원 올리면서 열심히 기도정진을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상진 스님은 불자들에게 중도의 마음을 강조하며 두려움 속에 모든 고통이 따라오는데 내가 힘든 건 잠시 전생의 비주로 생각하라고 서랬습니다. 너무 삶을 어렵게 살지 말고 그렇다고 쉽게 살지 마라. 불교는 중도라는 사상이 있는 이유가 바로 쉽지도 않고 어려움도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 불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소원 소지를 태우는 소지의식과 함께 방생법회도 복릉됐습니다. 사부대 중에 소원지가 내걸린 소대에 불을 붙이며 올 한해 애구는 떨쳐내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염원했습니다. 또 꿩을 방생하면서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불살생의 계율을 넘어 생명을 살리겠다는 적극적인 보사랭 실천도 소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더불어던 신도분, 우리 청년사의 신도분들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웃을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서남사와 서대문 백년사, 신촌봉원사 등 태고종 전국 주요 사찰들도 음력 정월 대보름을 기해 일제히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하며 부천인 가르침의 실천과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bbs뉴스 이석호입니다.